오늘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대답입니다. 기도에 의미를 가진 나의 오늘이 대답입니다.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람이 금방의 사랑이었음을 이제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대답입니다. 기도에 의미를 가진 나에게 오늘이 대답입니다. 기도에 의미를 가진 나에게 오늘이 대답입니다. 기도에 의미가 되었던 이 사람이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예수님 이름만 그의 원세 아들만 그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기도에 이 일을 가진 나의 오늘이 용납입니다 오늘이 용납입니다 아렐루야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이 강단의 자리에 함께 예배들이로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오직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어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뿐임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진짜 오직 기도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말씀인데요 어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어 이 자리에서 출애국기 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을 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국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회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그 성마간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죄인된 몸으로 제사장도 아닌데 못 들어가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출애국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국기 그 다음 성경이 여러분 뭐죠 예 그 다음 뭐죠 레위기서입니다 맞죠 레위기서는 그러면 뭐냐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제사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는데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 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 양의 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잡아도 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 이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인생이 그 은혜의 인생이 되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하는 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합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뿐입니다 라합이 행거라고는 그냥 정탐꾼 두 명 숨겨준 거 근데 어떻게 되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길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길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루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룻기 아시죠 룻기 이 룻은 바로 모합 지방의 이방 여자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 나오미라는 여자와 남편이 아들 둘이 가 있는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합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려고 간 거죠 어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 둘이가 그 지방에 사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둘 다 장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를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이제 그런 조주가 있는 거예요 남자 둘 아들 둘이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굽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엄마 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간 겁니다 아 이제 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고향에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막 부둥개 안고 세 명이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첫째는 그 첫째 며느리는 자기 엄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룩기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선 지금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동선은 그렇죠 첫째 어머니 그 며느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어떻게 돌아간 겁니까 그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 흑암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겠죠 룻이잖아요 룻이잖아요 룻기서니까 룻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 룻이라는 인물이 별거 별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새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밑에 아이를 낳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그 밑에 오벳을 낳고 오벳이 2세를 낳고 2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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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보아스거든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 룻과 재혼한 남자 그러면 룻은 다윗의 저 위에 있는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방여자 모합 여자가 그들의 신을 섬기던 그 여자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고 그 밑으로 다윗의 우선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겁니다 마치 라합과 같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하게 보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으로 뭘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왜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 왕의 진미는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입니다 아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먹었냐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돼서 왔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월혼하시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처형당할 것이다 법을 제정했습니다 악한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려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은 되어진 인생으로 응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는가 이겁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는 게 전부예요 응답은 그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지금부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보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올 초에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황후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8월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문 9월달이죠 하반기에 절어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활 이후에 하신 첫 번째 일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언약을 주셨죠 랩런트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랩런트군 시급하다 이 시급한 랩런트 운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제보들면서 이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불신앙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역사로 다시 시작해라 지지난주 말씀이었고 이번 지난 말씀은 뭡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기도해라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가 지금 릴레이 기도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 이번주 말고 지난주에 말씀 받고 묵상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시작하라 하면서 열심을 내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 우리를 되어지는 인생으로 부르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소로 들어갈 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맞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게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붙잡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 본문 중에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스토리를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이제 이걸 불집형이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가해 기다렸는데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왔다 가면 이 우물 물이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연못인 겁니다 신비한 연못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치유받을지 모르니까 연못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죠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하는데 예 예수님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은 몰라요 이 사람은 선생님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물 움직일 때 나 좀 넣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예수님 보고 연못에 빨리 넣어달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안전뱅이 하는 이 인생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을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주는 그거를 늘 요구하고 있는 이런 인생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셔서 읽어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줄락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저를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가 아닌가 그게 나의 사역이 아닌가 점검하게 됐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고든 램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셰프 아닙니까 고든 램지가 배고프나 뭐 먹을래 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뭐 먹을래 하는데 아 그 배달음식 뭐 좀 전화 좀 해줘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드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 전도와 선교에 심부름하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 잡고 지난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셨죠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지금 응답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는 응답받기 원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응답 온다고 그랬죠? 나한테 각인된 게 응답 온다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각인된 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내한테 각인된 거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불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암으로 입으로 막 기도해도 내 안에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 언약이 각인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나의 기도니깐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지금 내한테 각인된 거는 기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 이게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이 정리되고 각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는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듣고 읽고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 영혼과 마음속에 파고들 때까지 계속 들으세요 쓰세요 어떤 외국인하고 다라빵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출신이에요 상당히 많이 시달리는 친구인데 올 초에 1월 달부터 다라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매일 소주 두 병을 마셔야 잠이 오는 친구 덩치도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맥주를 안 마시고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두 병 정확하게 딱 두 병을 마셔야 잠이 온대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이번 주 강담 말씀대로 그래서 내 힘으로 인생을 막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술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 채우려고 하는 거를 뭘 만난 거냐면 이 갈급한 마음으로 술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술 중독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마약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죠? 마약 중독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소주 두 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소주 두 병을 마셔야 잠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힘이 없으니까 소주 두 병으로 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담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한 4개월 전에 술이 만취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말해주는데 그때는 열받아가지고 막 쌍욕을 날리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 막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쉬어라 한 3개월 정도 쉬게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한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정도 전이죠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지내셔요 하면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일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많이 생각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한 두 주간 갔다 온대요 갔다 오면 보자 이랬거든요 갔다 와서 만나서 다시 보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3개월 4개월 만에 만난 거죠 보금을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다시 달 반을 하겠대요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보금을 아주 깊게 아주 자세하게 보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고 아주 깊게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숙제를 줬습니다 야 그 매일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 30개 되거든요 매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소주 소주 두 명 마시는 친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주말이 됐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딱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먹다가 결국에는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 친구가 저녁에 소주 두 병을 먹거든요 저녁에 소주 두 병을 먹어야 될 그 시간에 성경 구절 참 다행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30개 써요 쓰면서 자기가 느꼈던 걸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쓰고 그 밑에다가 자기가 묵상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 한 시간이 훌쩍 넘는데요 그래서 쓰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더냐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편안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몰랐는데 손발이 너무 따뜻해진대요 혈액순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몸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호흡도 안 가르쳐줬는데 성경 말씀만 썼는데도 몸에 온기가 들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술을 끊었어요 이 친구가 참 다행 아닙니까 매일 소주 두 병을 마시는 친구가 이제 끊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술을 먹어야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잠이 안 오면 뉴스를 틀어놓는답니다 그럼 뉴스 들으면서 잠 안 온다 계속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자기 전 영적 상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영적 상태 그대로 이어진다 자기 전에 뉴스 듣지 말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들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그 통번역부가 영어 통역하거든요 그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단임 목사님 메시지를 틀고 누웠는데 듣자마자 틀어놓자마자 눕고 바로 잤대요 자기가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루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되는 겁니다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이 친구와 함께 하는 다라빵을 하면서 느끼게 되면서 아 그래 진짜 복음이 치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말씀이 정리되고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고 이 친구 안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기도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중독시대에 온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런 친구만 봐도 그래요 중독시대에 오게 돼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이 기도가 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 인생의 루틴이 되는 그런 응답이 마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행복해지는 인생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배 한 번을 어떻게 잘 드릴까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준비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딱 앉았을 때부터 은혜 받아요 사도신경 딱 할 때부터 사도신경에 은혜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앉아서 주부의 제목 보는데 제목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 이렇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 보세요 순서 순서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 다 은혜 된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잃어버린 이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노력해서 이루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는 은혜 받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마음에 담으세요 각인된 것이 응답 옵니다 기도로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걸 찾는다면 여러분 그걸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요새 말들이 많잖아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복음 이때까지 내가 무슨 메시지 들어왔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저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솔직히 근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인생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확인하게 됐대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히려 더 복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138이 확인되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확인되는 거죠 777이 확인되는 거죠 아 이게 답이구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 중직자들 777 쓰는 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분 중에 하는 얘기가 777을 쓰기 시작했더니 마누라 잔소리가 사라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잔소리 듣기 싫으면 777을 쓰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성경충만 말고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금, 토, 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들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이제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상인 1구역이거든요 지지난주 수요일 제일 9시 첫 시간 제가 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 기도 인도했는데 새벽 기도 인도 끝나고 조금 쉬다가 이제 9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 곤사님들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저도 1시간 넘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 또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엎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싹 다 엎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누가 기도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뭘까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만민 모든 열방이 와서 기도하는 곳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2, 3, 7에 이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한옥에 대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 3, 7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두 교회를 합해 보면 2, 3, 7의 제자들이 와서 2, 3, 7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하나교회다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2, 3, 7의 제자들 우리 하나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들이 2, 3, 7을 놓고 기도하면서 세계보고만 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금, 토, 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 가지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집사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늘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거를 크게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하나교회는 2, 3, 7, 3개 보고 못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 단임 목사님 2, 3, 7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거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 7을 위해서 3가지 뜰을 제대로 준비해라 그래서 기도의 불을 지펴라 미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뜰이 24 되어지는 하나교회가 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뭘 원하겠는가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본격적으로 다락방 운동하고 본격적으로 지교회 운동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저런 말들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그죠? 제가 만나본 제자들 특징 이렇습니다 그런 말할 시간이 없다 공통적으로 짠 것도 아닌데 시간이 없대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거에 나의 말을 한마디 더 보탤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민족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뭘 하겠냐 다 알고 있어요 외국인들 소문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냐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보험운동 해야 되니까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오천종족에 완전히 시달려서 죽어가는데 하루에 소주 두 병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평신도 제자학교 개강합니다 두 번째 학기죠 이제 개강합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동시 차리죠 노예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월화 진행됩니다 9월 30일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그 주간에 보면 목요일이 개천절이거든요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1차 합숙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차 합숙에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팀들 있죠 그 팀들이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같이 와가지고 보금에 보금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인물 아니면 세신자 그렇잖아요 밭이 많잖아요 이 사람 중심으로 딱 팀이 돼서 여러분 팀 있잖아요 이번에 지교에도 파송 받았잖아요 또 파송 안 받아도 모여서 전도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으로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월간 보고서 다 작성하거든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 팀들 딱 와서 훈련받으세요 훈련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후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진짜로 제대로 후대 키우고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우리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날마다 오직 기도 속에 있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으므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기도 속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들이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